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비가 가고 난 당해도 괜찮으면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에 대해 나에게 예수 우리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는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는 나의 눈물 되기를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 바깥고 난 당해도 괜찮으면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나에게 예수 우리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는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는 나의 눈물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탁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찬양처럼 또 우리 함께 기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의 제1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을 우리의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죄의 문제를 신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 지옥 배경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그 시간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최고 응답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에게 새 한 해를 허락하셨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 빼앗기고 놓치고 잃었던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무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황무안 땅이 어딘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디가 가장 황무안 땅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나 자신이 가장 황무안 땅이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 그것이 바로 제일 황무안 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고 살아가지만 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내 의견을 따라 내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나의 황무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나의 말씀 없는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황무안 땅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황무안 땅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다른 사상들과 내용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보금 말하지만 어쩌면 세상의 기복신앙인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물질을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상의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행을 행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복음 모르는 모든 현장과 민족과 세계에 전달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무안 땅,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참된 회복의 세일을 우리가 바르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황무안 땅이죠? 바로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있는 현장이 황무안 땅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미신과 점술로 명상과 접신운동으로 우상승배로 시대와 미래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게 어디죠? 후대, 치유, 237 영혼의 응답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해야 될 현장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는 준비를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 속에 내가 해야 될 세 가지 도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도전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전 일과 옛날 일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 우리의 옛날 일 어떤 상태였죠? 노예와 포로되어 있던 자리였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 포로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먼저 빠져나오라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이전 일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 포로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았던 다니엘과 새 청년은 비록 그곳에 바벨론 현장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간 첫날부터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곳에 포로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겠습니다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 일,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머무르게 하셨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생각과 그 체질에서 빨리 벗어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동안은요 자신들이 몸부림치면서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만 잘 산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온갖 노력하고 방법을 써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라고 했지만 빠져나올 수 없던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어린 양 피 그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광야길 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빠져나와 있는 그 속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빨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에 익숙해지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이 광야 같은 삶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저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익숙해지시라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때요 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니까 병제적으로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들어오는 사례는 약 80만원인데 당장 신혼집에서 나가는 월세가 5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될 돈이 30만원인데 그 30만원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고 나면 남은 돈이 한 15만원밖에 없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까 참 고민도 많았고 기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깨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확인하게 하셨냐 단 한 번도 저희 가정이 또 저희 아이들이 굶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희는 못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포로 그 노예 세상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것조차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말씀 속으로 그 언약 속으로 따라 들어와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포로와 노예에 되어 있던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에서 빠져나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처를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참 많이 혼납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제가 아 그랬구나 음 하고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공감을 못해요 왜 그러냐 제가 그 상황에 겪어보지 못했고 그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겪어왔던 아픔 제가 겪어왔던 상처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상처 주셨을까요? 그 아픈 사람들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살리라고 그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답으로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상처 속에 과거 속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그거 볼 수 없습니다 왜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계속 과거의 것만 쫓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요셉과 다윗이요 자신이 가졌던 상처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이 계속해서 따돌림을 합니다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상처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에게 여정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예의 자리에서 그 상처에 매여서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했던 그 사우랑의 상처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사우랑을 죽이려 했다면 아마 기회가 왔을 때 사우랑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처와 어려움은 전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발판이다 발판으로 삼고 보니 전부 무엇입니까? 세 개의 보고말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처와 과거는 전부 세 개의 보고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나와야 됩니까? 보금 아닌 다른 체질 나의 옛 체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보금 아닌 다른 체질 어떤 것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나의 제자라고 하지만 나를 따라오지만 진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한 내용들이 보면요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하나의 위인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내 소원과 목적을 이루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무언가 선행을 향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체질들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율법 체질들이 있어요 율법 체질은요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입니다 갑없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행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법과 복음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요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거의 수준에 못 미치지 않냐? 너는 이거 못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죠? 그래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 사람은 저게 문제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발하고 판단하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무엇을요?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모습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믿기만 하면 뭐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율법 체질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율법 체질이라는 것은 복음보다 율법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 체질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죠? 복음 아닌 불건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신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 또한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비한 일 기적과 같은 일에 딱 보여주면요 나타나면요 현혹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것에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전도자 박혁이라는 그 사람이 한참 한 이슈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떤 일을 하냐 사람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들을 많이 행합니다 막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요 심지어는 어떤 거 하냐 생수 장사를 합니다 이 생수 먹으면 아픈 부위가 낫는다 이래가지고 박혁 생수 이래가지고 그걸 먹게 해요 사도록 해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어디서부터 그 일이 일어나냐 중남미 현장에서부터 막 그 일이 일어나서 지금은 인도도 가고 있고요 아시아 전역으로 심지어는 우리나라에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귀신 내쫓고 치유하고 그런데 그 따라갔던 사람들 다 어디 갔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정말로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신비의 능력보다 가장 확실한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성취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불건전 신비주의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의 가장 익숙해져 있는 체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죠?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요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어려움이 딱 닫히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온갖 방법을 썹니다 누가 특별히 그랬죠?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두 정탐꾼이 그곳에 갔는데 열명의 정탐꾼이 그러했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자신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빨리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불신앙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아무리 쓴다 한들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 하나님과 반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인도입니다 모든 인본주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눈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것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빨리 옛것에서 이전것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일에 대한 눈을 여시는 도전이 시작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도전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이 확인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우리를 절대 불가능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새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새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던 그곳에서 완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먼저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인생이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모든 것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현장에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미리 던져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매주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살문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응답이에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역사는요 어떻게 저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가 되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 범죄한 그 첫 번째 순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메시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계보고마 중심으로 인도해 나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2, 3, 7 나라 5천 종족 세계보고마 하는 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길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만 있으면 됩니까 말씀받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말씀받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요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들짐승들이 승냥이와 타저도 하느님을 존경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의 성도들과 베드로 그 사람들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이들은 새 술에 취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종교 재판 법정 안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이상하게 여기며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벌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언어와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교 재판장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구나 이 사람들도 스스로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과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해 속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세 번째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의 원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삼는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종로를 탈 이유 없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쫓아갈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자인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저희 딸 아이가 다섯 살인데 집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정작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죠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 말은 예배를 잘 들어야 인생이 잘 된다?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참된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본질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나올까 말까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본질을 놓칠 뻔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너무나도 맞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 속에서 예배 하나 제대로 한다 그곳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현장과 세계는 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나의 본분을 하러 간다라고 확신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승리하게 되면요 현장에서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현장이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배를 승리하는 자에게 나타난 응답은 세상을 치유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를 성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치유하고 정복하는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장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먼저 하나님의 복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며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그때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 정복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복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갈 때 그 현장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원래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겠다 하실 때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라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 눈앞에 펼쳐진 여러가지 일들 문제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더 믿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황무안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은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여러가지 일들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것 이전 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의 나의 모습을 회복하여 전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237 치유서밋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 속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위에 우리 랩런트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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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